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른쪽 위에 떠는 배너에서 우리가 스터디했던 복소수 기초를 가지고 오일러 공식을 이해함으로써 페이저 분석 등등의 본격적인 이론 개념의 기초를 다져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은 아까 띄어드린 배너에서 봤듯이 i는 √-3 였죠. 그때 이런 i 값에 세타를 곱한 그런 허수가 지수에 들어가 있는 미시인 지수함수가 있으면 그게 이렇게 표현된다는 공식이 바로 오일러 공식입니다. 갑자기 이걸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왜 성립하냐 하실 수 있지만 증명은 간단해요. 테일러 급수 있죠. 한번 검색해봐도 좋겠지만 책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이에요. 제가 채널에서는 제가 보스 스터디룸 채널에서는 다룬 적이 없지만 아마 추후에 다룰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영상이 없거든요. 댓글로 요청 주시거나 질문 주시면 제가 증명을 써 드릴게요. 하지만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맥클로링 급수 이용하면 e에 대한 exponential 함수에 대한 그리고 cosine sine에 대한 함수를 전개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공식은 너무 수학적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의미를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에는 넣지는 않아서 어쨌든 이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공식은 이 i세타성이 cos세타 플러스 isin세타로서 이렇게 증명이 쉽게 되는 그런 공식이다. 근데 이걸 어떻게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cos이 있고 sin이 있는데 위치를 잘 보세요. cos세타는 실수부죠. sin세타는 허수부죠. 왜냐하면 i 옆에 있는게 허수부니까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분석을 잘 할 수 있는지 보자면 사실 실수부, 허수부를 각각 x, y로 표현하는게 복소평면을 복소수로서 나타내는 거였죠. 이 i세타성이 cos세타 플러스 isin세타라면 세타값에 어떤 값을 대입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세타가 4분의 파이, 45도 이런 값으로 일단 4분의 파이라던 실수값을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cos4분의 파이 플러스 isin4분의 파이로 표현 된다는 Euler 공식을 이용해서 복소평면 상의 점을 찍어볼게요. 그러면 한 이정도 찍히겠죠. 자 이게 왜 이렇게 찍히냐 대강 찍힌거긴 하지만 cos4분의 파이도 루트 2분의 1 그 값은 sin4분의 파이 루트 2분의 1이니까 두개 같은 값, 즉 1대1의 비율이죠. 두 점을 연결했을때 각도는 45도가 되겠네요. 그죠? 지금 제가 뭘 하는거냐면 이 x 플러스 i y라는 걸 복소수로 표현할 수 있었으니까 cos4분의 파이 플러스 isin4분의 파이도 x는 cos4분의 파이, 또 y는 sin4분의 파이로 이제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라는 점을 이 복소평면 상에 찍은거죠.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오른쪽 위에 뜨는 배너에서 했던 극좌표 polar coordination이죠. 그거를 참고하신다면 잘 이해가 되시겠지만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r과 x축 양해방향으로부터 벌어진 각도 세타를 통해서 우리가 xy 좌표계에서 뿐만 아니라 r과 세타에 대한 좌표로도 표현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빗변의 길이는 1인 걸 우리가 아니까 결국에는 이것을 크기가 1인 복소수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크기가 1,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 떨어진 거리가 1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사실은 cos과 sin의 제곱의 합은 1이죠. 고등학교 때 스터디했듯이 제곱 관계 공식에 의해서 cos제곱 더하기 sin제곱은 항상 1이에요. 세타가 어떤 값이든 결국에는 세타가 4분의 파이가 아니더라도 즉 45도 각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것이 아니더라도 0부터 2파이까지 의미의 각도값을 가지는 어떤 자취를 그리면 단위원, 반지름이 1인 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설명을 정리해보면 원래는 x가 rcos, y가 rs로 표현 된다는 것이 방금 띄워드렸던 극자표 형식의 설명이었죠. 그리고 극자표에 대한 기초였는데 그게 지금 cos4분의 파이 플러스 isin4분의 파이라는 cos세타 플러스 isin세타라는 오일러 공식이 이렇게 극자표로도 표현 가능하며 복서판면에 찍어보니 이하 i세타승은 임의의 세타 값에 대해서 크기가 1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설명을 자꾸 강조 드리냐면 이 i세타승은 크기에 무관한 각도만 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조금 이따 보게 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어쨌든 우리가 x 플러스 i, y라는 임의의 z라는 복서수를 극자표 형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복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R로 묶어내면 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오일러 공식이었으니까요. 이 i세타승이 cos세타 플러스 isin세타가 된다는 것이 이 i세타승이라는 오일러 공식이었는데 그러면 중간과정 생각하고 이걸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방법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페이저 분석의 아주 기초예요. 거리 r과 떨어진 각도 세타로 표현하는 이런 크기와 위상각으로 표현한다고 하죠. 그걸 응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추후에 영상을 계속 만들게 되겠지만 어쨌든 x 플러스 i, y 임의의 복서수에 대해서 어떤 복서수든 간에 복서 표면상의 크기 r과 떨어진 거리 r과 벌어진 각도 세타로 r, i세타승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때 r이 복서수 전체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왜 그러냐면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이 r세타승은 크기가 1이니까 크기에 전혀 관계를 못 하죠. 크기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못 주는 각도 요소지 r이 크기를 모두 정하는 거지 이 r세타승은 크기가 1이기 때문에 크기에 연관되는 그런 요소가 아니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가 복서 표면상에 찍었을 때 x, y를 찍었을 때 그 복서수의 크기가 떨어진 거리가 그 크기가 r이 되는 거고 떨어진, 벌어진 각도 세타는 e, i세타승으로써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드려봤자 예제를 보지 않으시면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당연히 그럴 것 같고 제 설명이 부족해질 수가 있으니까 한번 예제로 분석을 해 봅시다. 3 플러스 4이 이런 복서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3,4를 찍어 보면 되겠죠. 지금 한 이 정도 찍힐 거에요. 그러면 이거를 r, e, i세타승으로 r, exponential, i세타라는 그 함수로써 Euler 공식으로써 연결된 개념으로 정리를 해보면 떨어진 거리가 5죠. 루트 3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즉, 루트 25가 5라는 걸 통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알려진 삼각비인 3대 4대 5를 외워 두시면 좋아요. 어쨌든 정석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거니까 5가 되겠죠. 떨어진 각도는 이건 극자표에서 설명드렸던 아까 두 번째 띄워드린 배너 있죠. 그 영상에서 사실은 각도를 좀 주의해서 계산하셔야 된다. 이런 설명을 계속 드렸는데 그 설명에 따르면 이렇게 arc tangent 3분의 4로 구할 수가 있어요.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면 53.13 약간 거의 근사시키면 53.1도로 반올림이 되겠죠. 그러면 왼쪽 위에서 써드린 대로 의하면 5의 exponential i 53.1도가 됩니다. 크기는 5인데 빗변의 길이 즉, 떨어진 거리가 5고 각도는 53.1도로 대략이 되니까 그걸 그대로 세타 자리에 넣은 거죠. 그죠? 원래는 수학적인 표현법으로는 호도법을 들어가야 맞겠죠. 원래 아무리 i세타성이란 허수더라도 세타는 실수 역할을 해야 되니까 파이라는 수로 표현을 해야 되지만 즉, 180분의 파이를 곱해줘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떤 회로이론책이나 그런 데서도 세타를 degree, 도의 단위로 그대로 넣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i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것도 헷갈리시면 복사평면에 항상 찍어보시면 돼요. 머릿속으로 찍으셔도 되고 처음 하실 때는 그려보셔도 좋겠죠. 이건 x 플러스 iy일 때 x가 0이고 y가 마이너스 3인 거네요. y 성분만 마이너스 3으로 전제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3에 위에서 밑으로 찍으면 되겠죠. 이 점이 연결해보면 길이는 3이고 각도는 x축 양해방향으로부터 마이너스 90도 원래는 270도지만 이걸 마이너스 90도로 해석해도 되겠죠. 실제로 그게 더 유용해요. 나중에 회로를 하시다보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90도라는 음의 각도로 설정하는 게 더 낫다. 270도보다는 마이너스 90도로 해석하는 게 더 표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하면 3의 exponential i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마이너스 90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표현하는 것도 괜찮겠죠.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연습을 마무리해 볼 건데 임의의 복서수를 복서평면을 굳이 안 그리고도 머릿속으로 바로 해석할 수 있게끔 제가 연습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볼게요. E-EI 바로 변환되시나요? 페이저 아직 하지 않았지만 그런 OILER 공식으로서 변환이 바로 되시나요? 저는 연습을 왜냐하면 제가 어떤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익히게 된 건데 이게 바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이런 꼴은 특수각이기 때문에 바로 세타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길이비도 1 대 1 대 루트 2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잘 되겠죠. 설명을 드려볼게요. E-EI 이거는 복서평면상에 그려봤을 때 4사분면상의 점이죠. 그러니까 2,-2죠. 그러니까 X는 2고 Y는 마이너스 2니까 4사분면 1,2,3,4 했을 때 4사분면 상에 그려지는 그러니까 각도가 음의 값을 가지는 그러한 사분면을 찍힐 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1 대 1의 비율을 가진 그러니까 2와 마이너스 2 즉 길이의 비율은 2 대 2인 이런 1 대 1의 길이비를 가지는 직각삼각형은 예각이 45도죠. 이등변삼각형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5도가 되는 거예요. 4사분면 상의 접이니까 마이너스 45도가 되겠죠. 길이는 피타로로 정리 써주시거나 1 대 1 대 루트 2라는 비를 이용하면 2 루트 2가 크기가 되고요. 그래서 바로 그 점을 계속 연습해보시면 2-2이라는 복소수가 바로 오일러 공식으로서 극형식으로 이렇게 2 루트 2 exp i-45도 즉 2 루트 2 exp i-4 파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설명드리기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오일러 공식이라는 증명을 넣기도 조금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이 증명이라는게 너무 수학적인 것 같아가지고 물리적으로 이미 찾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요청을 주시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댓글로 질문 주시고 요청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확인되는 대로 바로 그 풀이를 써서 또는 적분식을 이용해서 라든지 그렇게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